오늘 운동정본이 나와서 고생하셨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뭐 혜리꺼 단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와라 혜리꺼 오케이 그래서 축구가 뭐였더라? 쎄컬 S O C C E R 그리고 결국 C가 쓰나크가 되는데 여긴 다크가 됐어요 쎄크 어 얼 오케이 야구 베이스볼 B B A S E B A L 그렇죠 볼이 공이란 뜻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농구 배스킷볼 배스킷볼 B B A S K E D 뭐 좋아하나? Like 무슨 C죠? 그래서 문장에서 사용될때는 Do나 Does가 숨어있다가 묻거나 아니라고 얘기할때 다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배드민턴 배드민턴 B A D M I N D O N 오케이 자 해리 정말 많이 늘었어 배드민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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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N I S 베리굿 오케이 단어 모두 다 맞았구요 단어 백점 문장 백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L 12 어머냐? 니가 왜 나와? 오케이 잠일꺼구나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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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C 슬라이드 그래서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것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축구 좋아합니까? Does he like soccer? 그쵸 Does he like soccer? 하면 되겠죠 Does he like soccer?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했던거 그는 좋아한다 그는 좋아한다 희 he likes 그쵸 그 다음에 그는 좋아하니는 지금 보이다시피 Does he like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희 no 너는 필요없고 그냥 아니 라는 말을 끄고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희 희 희 희 희 He doesn't like 그렇죠 이런 것들 하다시 할 때 does가 들어있는 경우 이러면서 배웠었습니다 이게 사용되어 있는 거네요 배웠던 거 써먹게 되어 있네요 옛날에 배웠던 거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Yes he does 그렇다면 그렇다가 yes he does인데 does는 뭐 대신 왔을까요?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니까 Does he like Does he like soccer? 라고 물었으니까 물었는데 yes he does 했으니까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he likes soccer 대신 온거죠 Does he like soccer? 묻는 말이 Does he like soccer? 라고 물었는데 yes he does 했으니까 yes he does 했으니까 likes soccer 대신에 likes soccer 대신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축구를 좋아하다 라는 뜻인데 he가 좋아하는 거니까 do 대신에 does가 이렇게 대신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계속 계속 그렇죠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그렇죠 오케이 그랬더니 물어봤으니까 또 대답합니다 yes she does 그래서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she likes likes baseball 그렇죠 yes she likes baseball she likes baseball she likes 오케이 계속해서 Does she like 배드민턴? Does she like 배드민턴? Does she like 배드민턴? 이러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안좋아하니까 no she doesn't no she doesn't no she doesn't likes 오케이 likes 하면 안되죠 여기 does 있는데 doesn't like 배드민턴 그렇죠 doesn't 뒤에는 like 배드민턴이 생략됐죠 no she doesn't like 배드민턴 배드민턴 안좋아해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excellent 플랜트 갈색 오븐에 그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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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